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젠가 제가 마트에 가서 간짜장을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사왔어요 오늘은 이걸로 먹어봅시다 자 물을 끓이면 면을 놔둔다 자 건대기까지 이렇게 놔야 돼 숫자로 해서 물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숫자로 물을 버려 이렇게 물을 따려 간장 소스 놔야 돼 간장 소스를 샤워놔 봅시다 여러분들 샤워놔 와 이거 봐 색깔 너무 좋지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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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감성 나오잖아요 와 이거 어릴 때 옛날 감성 기가 막히다 옛날 감성 기가 막히고 우리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했던 그 시절 와 아 맛있어요 음 음 음 식당 가면 이게 엄청 비싸 짜장면도 이제 다 비싸 이거 뭐 아까 먹을 수도 없어 이게 아 비가 났으면 밖에 나갈 건데 오늘 민석촌이라도 또 가지 내놔 오늘 민석촌이라도 또 가지 내놔 거기 가면 좋아? 거기 가면 좋아? 응 돼지도 보고 소도 보고 소도 보고 엄마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냐 집에 있는 거보다 나도 집에 있는 거보다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아 텐데 오늘은 비하구나 하루종일 나가지 않겠죠 음 음 비라도 많이 좁게 왔으면 우산성 어디 놀래야 할 건데 엄마의 음 돈이 어르신네 더 드릴까? 구멍 한 번 클라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자기 다 먹어 응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? 응 일단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응 밥 아직 안 했죠? 응 밥 내일 아침에 다 아쩍을 해야지 응 저는 전화기 라면을 먹자 내일 아침에 저 하세요 응 밥 밥 치우세요 응 4시 반이죠? 응 4시 35분 하루 종일 비가 오지? 아휴 하루 종일 비가 오지? 어디 누가 가... 뭐 장마도 아니고 어디 여름 장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비가 오지? 흐 흠 흠 흠 흠 흠 흠 아휴 흠 짖 흠 아휴 자 읙 하 후추먹고 가장 짜 슈지 슈지 들을게 슈지 이거